It's like a war It's like a war 딱지왕 양종월 진변 그 감정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야? 아 입었구나 깜짝 놀랐네 네 이렇게 쫑생이 형과 둘이서 V LIVE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처음인가요? 처음입니다. 처음인가요? 네 진짜로요? 네 진짜 처음입니다. 그래가지고 돌아왔고요 누가 더 손이 크냐고요? 재볼까요? 손이 진짜 작은데 저도 작은데 제이 형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인 제가 제일 더 크고 비슷해? 이 손가락 빼고는 제이 형이 다 커요 그러면은 먼저 누구한테 선물하게 될지 뽑기부터 한번 뽑아볼까요? 정원아 방심하니 일러 나 너야 정원아 방심하니 정원아 방심하니 아 이제 GARDEN의 약자인지 그럼 ARDEN도 다 해줘요 아 딱 심플하게 심플해서 더 베스트 뭔 소리 해요? 하트 오 왜요? 명크라고 이거랑 색깔이 똑같은 게 싫어가지고 일단 저는 케이스로 보면은 GARDEN에 G를 썼고요 정원하면 GARDEN인가 GARDEN BDD 밥도둑 재밌네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정원이의 고양이 이모티콘을 깔끔하게 쓰고 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명란젓 하나는 참치 하나는 명란젓입니다 오 두 개나 만들었네 그 짧으신가네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용기내서 먹어볼게요 GARDEN 맛있는데요? 아 그래요? GARDEN GARDEN 솔직히 그대 안 했는데 솔직히 그대 안 했는데 내 의리짬이 있잖아 GARD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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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었네 실제로 GARD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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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딱 successive 네이 ο 오보 RED 진짜 좋아하네 어 내 이제 더 밝다 미련은 더 밝다 옷은 제로도운데요 머리는 근데 발끝까지 없 город 괜찮아 속이 밝구나 아 그러네 나 오늘 좀옇고 헉 옷도 도와주네 아 여기 옷은 날인가보다 누구죠? 후효정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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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았네 내이마 더 밝다 미래는 더 밝다 호시옷은 제로두운데요? 머리는 발끝까지 없는데 속이 밝고 오오 ㅋㅋㅋㅋ 호시옷 옷 또 도와주네 나 오늘 좀 날인가보다 누구죠? 제이형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제이형 가봅시다 야 부담주지 마 제이형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제이형 가봅시다 야 부담주지 마 제이형이에요? 웬일이 뛴대 선 선 잘 가르세요 빨리 빨리 저거 가볍게 왜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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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시작할게요 저희 시작할게요 저희 시작할게요 저희 시작할게요 저희 시작할게요 뭐 어차피 신고 안 하면 끝이네 여기서 기다리지 뭐 아 잠깐 말하겠구나 자 지금 공중행시를 보내주세요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 기념으로 정원이랑 선우랑 이제 같이 졸업했다는 축하를 하기 위해서 아 빨리 와 미쳤다 이거 몇 시간 된 거예요? 세 시간 가까이 와아 졸업 선물이다 자 정상 없을만 할 수 없는 곡이네 제가 깔아야겠다 아깐다 제가 잘라야겠다 안 돼 이거 주문식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와 뭐야 왜 이렇게 수육 같아요 진짜 맛있네 대신 걸려서 한 보람이 있네 역전의 최고의 요리 1위로 생각했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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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해주는 거예요? 그거는 어 여태까지 봐주신 엔지너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원이에요 뭐야 워비 공개했네 응 이거 왜 했어요? 오늘 공개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? 응 뭐야 해피 베드데이 해피 베드데이 형 숙소 가야 돼 아 스케줄 끝났어? 네 그래 잘 가면서 뭐 자고 푹 쉬고 맛있게 먹어요 응 먹냐 네 숙소 가서 보자 띠어이 다들 실현 가능한 얘기네 내꺼는 왜 왜 자연스럽게 정원인데 정원 왜왜왜왜왜 사랑해라는 말 듣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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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거 다 고백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요새까지 감정진 승캠 조명 뒤에 감춰질 비문 물에 내 쇠살 가고 났어 듀오 아닌가 듀오 존버의 대왕을 해보는 거 어때? 오케이 오케이 템 최다 빨리 먹고 한 방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로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부터 팀키라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다 야 안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기자고 이기자고 형 힘을 합친다면 안 될 게 없죠 형 힘을 합친다면 안 될 게 없죠 형 힘을 합친다면 자 맞붙는 건가 지금 갇혀 입은 그 상태? 아 제일 좋죠 아 뭐해요 아니 뭐해요 아 제일 좋았습니다 아 제일 좋았습니다 내가 죽일걸 스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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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기다렸어요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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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SKS를 뒷전점에서 바르고 있는 이런 플레이까지 근처에 누구 있을 거야 내 알기로는 연습생 때 연습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? 언제? 했었지 상상이 안 되는데 너 했잖아 See you again을요?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기억이 난다고? 근데 원래 본인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뭐 그런가?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한번 봐주세요 오 연습 영상이에요 플러스 처음 봤는데 형이 최초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조회수 1이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작면 너무 봤는데 이건 되게 뭔가 오묘한 기분이던데 오 왠지 이때 착장 변경이 됐을 거 같아 오 맞아요 오 역시 잘 알고만 그리고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죽네 몇 번 죽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무슨 진짜 고양이도 아니고 무슨 목숨이 여덟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죽네 This happened One Two Three Times Too Much It's like a ball I would love 내 때때로 되지 않아 Sh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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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Two 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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